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.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를 하나 별표 부르는데 전에 다뤘던 거에요. 근데 한번 더 다뤘는데 공부하는 셈에서 한번 더 해두는 거죠.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게 이렇게 한번 해갖고 머리에 잘 안남아요. 그래서 또 한번 궁금한 건데 벼락치기, 뭐뭐에 대해서 벼락치기 공부를 하다. 그런데 농담삼아서 벼락치기라고 제가 이렇게 기억을 벼락치기, 벼락치기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두면 잘 기억이 나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. 또는 I could, I could, 원형사회죠. 많은 일반 상식을 배워서 벼락치기 해서 Go on a 게임쇼, 퀴즈 게임쇼인 거죠. 퀴즈 게임 프로그램에 나갈 수도 있고, Invent something really clever. 진짜 영악한 뭔가를 발명할 수도 있고, or I could, window lotter lottery. 로또에 상승될 수도 있다. 그 생각을 로또 생각을 해보면 A lovely warm. 따뜻한 그 열기. 열기가 clips over me. 내 몸을 기는 것 같아서 I close my eyes. 눈을 감고 snuggle. 잘 모르면 백다운만 갖고 해석하는 거. 이런 거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. 침대에 뭐 들어 누웠다. 뒤로 푹 아늑하게 누운 거죠. 러러리, 바이파가 최상급을 꾸밀 수 있습니다. 단연 최고의 해결책이다. 이런 거죠. 지금 돈이 없어서 이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. 자 내려가 보죠. 뭐 이거 한번 다뤘던 거고 뭐 그러니까. 쭉 내려가죠. snuggle. 이게 snuggle하고 연관을 시켜서 바싹 달라붙다. 기분 좋게 쉬다. 아늑해지는 거예요. 끊어 안으면 아늑해지는 거죠. 끊어 안으면. 벼락치기 공부하다. 이 뼈락치기. 이렇게 의역을 제가 해본 거예요. 정설은 가죽을 광낼 때 뼈를 사용한 데서 유일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이 본만으로도 벼락보다 공부의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요. 요즘 가든 뭐 형광펜 사용해서 줄 치고 별표 붙이고 그러는 거죠. she born up on the economics figure. 그러니까 경제학을 벼락치기로 공부하고 일자리에 지원했다. 이런 거죠. i have to born up on criminal law. 형사법을 다음 주 시험 때문에 벼락치기 공부를 해야 된다. she born up on the company. 그 회사에 대해서 벼락치기로 알아봤다. 면접 전에. be sure to born up on the key points. 토론하기 전에 key points에 대해서 꼭 벼락치기라도 공부를 확실히 해라. 이런 거죠. 뭐 쉬운 편인데 한번 벼락치기. 뼈가 나오면 벼락치기 이렇게 하나 기억해 두세요.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. . 아멘